주님이 눌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 이어서 골고가 되었나 길이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이 이 안과 손가락질의 눈물과 귀를 흘려야 했던 말 엉란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던 말 우리의 비안과 재치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과 바치리라 당신을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아멘 아 아 안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